쏘다가 내뿜는 이상한 탄소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 어릴 때 달고도 많이 해드셨나요? 옛날에 먹던 뽀땡땡 과자에 그리고 요게 아니라 엿 맛이, 엿 같은 맛이에요 안녕하세요, 트루트루입니다 오늘 제가 실험복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!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달고나가 화제잖아요 가정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특별하게 저칼로리 달고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짠! 에리스리토리랑 스테비아랑 섞여있는 제품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저칼로리 달고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 섭취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다이어트 중이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달고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주목해주세요 제가 달고나를 만들 수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저를 보조해주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K형 어서오세요 K형입니다 제가 달고나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미리 키트를 사놨어요 국자도 있고 이런 이쁜 틀 물음판 그리고 설탕 소다 이게 소다를 왜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소다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불리고요 이게 열에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뿜뿜하기 때문에 달고나를 부풀게 만들어주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? 제일 먼저 에리스립톨 스테비아 같이 들어있는 이 상품으로 100%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해봤을 때 30g 정도 넣으면 되더라고요 아까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금 더 조금 더 네 숟가락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불 조심하세요 불 조심해요 약한 불로 녹여볼게요 녹기 시작했어요 겉에가 녹고 있네요 거의 다 녹았어요 소다를 한 꼬집 넣어볼게요 잠시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지 않아? 무치고 부을 때만 알려주세요 이제 거의 다 녹았거든요? 소다를 한 꼬집 넣어볼게요 그때도 부푸는 현상이 아무것도 없고 부풀질 않네요 일단 부어볼게요 살짝 이거를 달고나 향은 나긴 나는데 모양이 이렇게 돼 버렸네요 실패 짠 에리스립톨 스테비아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실패 같죠? 처치함이 실패 일단은 한번 맛을 볼게요 맛은 다를 수도 있어요 잠깐만 무슨 맛이에요? 달고나 맛이 나나요? 달고나 맛은 전혀 전혀 안 나고요 뽀땡땡 옛날에 먹던 뽀땡땡 과자에 별사탕 맛이 나요 그대로 납니다 식감도 달라요 화해요 시원한 맛 대형은 어때요? 사탕 같아요 사탕 달고나도 근데 굳으면 이렇게 되겠죠? 근데 달고나가 전혀 아니라서 저 에리스립톨만 썼으면 칼로리가 몇 정도 돼요? 에리스립톨 자체가 0칼로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칼로리는 없겠죠? 달고나는 아니지만 칼로리 사탕 그러면 이번 건 왜 실패해요? 제 생각에는 이걸 아까 되게 물 같았거든요 전혀 끈적거리지 않고 그래서 에리스립톨은 설탕과 다르게 서로의 결합력이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소다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이게 부푸는데 얘는 서로의 결합이 약해서 이산화탄소를 다 방출시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탕? 부풀지도 않고 그냥 사탕 같아요 자 다음에는 에리스립톨 한 명을 조금 줄이고 설탕을 넣어서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리스립톨을 25.5g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75% 7.5g은 설탕을 넣어 볼게요 불에 한 번 해주세요 1000만원 굉장히 경건하시네요 그렇군요 어릴 때 달고나 많이 해 드셨나요? 아니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달고나라고 보이고 오리띡이라고 하거든요 호흡 혹시 나만 쓰는거 아니겠지?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모양이 빨리 터트려요 짠 에리스리톨 함량을 줄였을 때 아까와 비슷하네요 약간 사탕 모양이죠? 케이향의 맛을 보실래요? 이번에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비슷해요 아직은 달고나 향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달고나도 아니네요 칼로리는 설탕이 7.5g 들어갔기 때문에 30칼로리 정도 되지만 아직 달고나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 패스 자 다음은 에리스토르 함량을 좀 더 줄여 볼게요 에리스리톨 50에 설탕 50%입니다 대박 이번엔 대기를 바로 녹는 게 느껴져요 설탕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래도 아까보다는 초다 넣어 볼게요 엄청 부풀었어요 뭔가 잘 된 거 같죠? 우와 달고나 냄새 엄청 나요 이게 잘 퍼져가지고 물릴 것도 없네요 따로 응 맞아요 뒤진거 아니죠? 그니까 짠! 에리스리톨 함량은 50 그리고 설탕은 5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끈적거려요 그래도 맛은 봐야죠 맛볼까요? 저는 여기 붙은 것 조금 살짝 먹어볼게요 약간 달고나 맛이긴 한데 호박엿 이거 요게 아니라 엿 맛이야 엿 같은 맛이야 만약 이걸로 하면 칼로리가 되지 만약 이게 성공이 됐다 이걸로 하면 120칼로리 가 아니라 60칼로리 아하하하하 깜짝 놀랬죠?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에리스리톨을 30까지 줄여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진짜 돼야 됩니다 진짜 돼야 됩니다 와 달고나 냄새 너희가 영혼이 많이 흩어지시네 하하하하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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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하하하하 짠!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아직까지도 찐떡거려요 제 생각에는 에리스리톨 아까 100%를 해봤을 때 녹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굳히는 과정에서 결정화가 돼야 되는데 결정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설탕은 자기 분자들끼리 식을 때 결정화가 딱딱하게 되는데 에리스리톨은 결정화 분자 구조를 잘 못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스리톨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거린다고 해야 되나? 이거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고나 라떼 많이 드시죠 라떼에다 뿌려 드셔도 되고 스콘에 뿌려 드셔도 달고나 스콘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빵 저칼로리 빵 같은데 이거를 위에 이렇게 데코 형식으로 우리가 시럽 뿌리듯이 뿌려 드시면 맛있게 그리고 저칼로리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은 정말 딱딱해요 짠 여기까지 오늘 저칼로리 달고나를 만들어봤습니다 스테비아 에리스리톨을 활용을 해서 무칼로리는 아쉽게도 못 만들었지만 저칼로리 달고나를 만들어봤고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 5대5 에리스리톨과 설탕을 5대5로 딱 만들었을 때 달고나 향도 느껴지고 달고나 맛도 나고 저칼로리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탕을 100% 쓰면 한 120칼로리 정도인데 이거를 5대5로 섞으면 한 60칼로리로 반으로 줄어들게 돼서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맛은 어땠나요? 맛은 저는 달고나 먹으면 그 특유 순맛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거기서 달콤함만 느껴지는 정도 가벼운 달고나 느낌? 다시 해먹을 것 같아요 진짜? 진짜! 진짜! 그러면 설탕은 대체 감미료로 다음에 또 다른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! 안녕! 안녕